그래서 해와 달을 인용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계 방향도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요. 보면은 그런데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시계 방향이 이걸까요? 영어로도 이걸 클락와이즈라고 하고 반대로 가는 걸 반시계 방향을 카운터 클락와이즈라고 하는데 이것도 북반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딱 해놓으면 그림자가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해시계에 바늘이 그림자가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 된 거라고요. 만일 인간 문화가 남반구에서 주도됐다면 시계 방향이 지금 다를 겁니다. 우리가 왜 1년을 한 바퀴 뺑 도는 거를 360도 회전했다고 할까요?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게 365일이 걸리는 거죠. 대략 360이 걸리니까 360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참 인간 문화는 모든 것이 해와 달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더 보실까요? 양력의 1년은 365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걸 한 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 달은 뭐예요? 예를 들면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가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순수한 우리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양이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잘 안 써요. 해라 해 달 이렇게 아이들도 좋아하는 이쁜 말이 있는데 뭐 해의 지름에서 별로 어색하지 않은데 왜 달 별 하다가 꼭 태양하냐 말이죠. 달 별에 어울리는 말은 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해 달 별을 그 이름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음력의 1월은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달은 그 달이고 이 해는 그 해인데 음력은 29.5일입니다. 즉 주의사항은요. 달의 지구 공전 주기가 29.5일이 아니라 이건 좀 어렵습니다.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가 29.5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음력은 1년이 며칠이냐 한 달이 29일이 됐다가 30일이 됐다 그래요.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6번씩 한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1년이 29.5 그러니까 29하고 30과 반을 보고 12달이라고 하면 1년이 354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3년이면 양력하고 음력이 한 달씩 차이가 나요. 대략. 11일이 짧으니까.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그 윤달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윤달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에만 있습니다. 양력에는 대신 뭐가 있어요? 윤년이 있습니다. 윤년이 있어서 2월이 29일까지 됩니다. 2012년은 4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윤년입니다.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는 2월이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24절기입니다. 24절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유력한 설은 태오복희라는 분이 태오복희라는 분이 거의 한 5천 년 전 이전에 그때 만들지 않았느냐 거의 6천 년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오복희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양력으로는 입춘이 2월에 시작돼요. 24절기의 시작이 양력에서는 2월에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 천문학적으로 우리가 1년이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사실은 봄이 1월인 게 사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양력 1월 1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천문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입춘, 우수 같은 첫 번째 절기는 꼭 2월에 있고 날짜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칩, 춘분은 반드시 3월에 있습니다. 양력 3월에. 그래서 춘분이 언제냐? 대체로 거의 3월 21일입니다.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할 수가 있어요? 퀴즈 프로에도 많이 나오는데 24절기는 양력입니다. 음력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그런데 모양은 음력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력 1월이면 봄이 시작돼서 입춘으로 시작돼서 석 달마다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춘분, 하지, 춘분, 동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4절기가 음력이 아니냐? 음력은 윤달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윤달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력은 정확하지,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제가 다음 강좌에 언젠가 또 자세히 더 말씀드릴 건데 그래도 음력 11월 동지달에는 동지가 꼭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향력을 맞춰가야 우리가 조화로운 책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24절기가 만들어진 게 언제냐? 적어도 5천년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몇 천년 전 원시인 고대국가 사람들 하면 에이, 뭘 알아 싶지만 벌써 해와 달의 공전주기나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심지어 24절기까지 기록을 할 정도로, 만들 정도로 언제 되면 어떻다. 옛날 사람들이 춘분, 하지, 춘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확하게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개인이 무인도에 생각하기도 좀 끔찍합니다만 가정을 해봐요. 무인도에 로빈슨 크루스처럼 혼자 살게 됐어요. 1년이 362년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거 정확하게 지금 천문학에서는 365일 5시간 48분 46초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냐고요, 이거를. 가장 좋은 방법은 막대기입니다. 제가 이걸로 설명할까요? 막대기를 땅에 꼽아 놓으면 매일 정오에, 정오 정의가 뭡니까? 해가 제일 높이 떴을 때, 그때 막대기를, 그림자를 보면 이쪽이 남쪽이면 우리 북반구에서는 대략 이 정도의 춘분 날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해가 높이 뜨잖아요. 여름에 해가 높이 뜬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름 해가 높이 뜨면 그림자가 여기까지 이렇게 짧아지는 거죠. 짧아지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추분이 될 때 되면 또 계속 길어졌다가 동지가 되면 최고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매일 보면 그림자 길이가 춘분날 시작을 하면 점점점점 점심때 매일 재보면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때까지 짧아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석 달 동안 다시 원위치에서 춘분때 위치로 돌아가는 게 추분입니다. 그러니까 춘분에서 다시 또 출발해서 제일 그림자 긴 날이 동지가 되고 동지에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춘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확하게 그 그림자를 보고서 춘분, 하지, 추분, 동지를 정할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를 들면 또 현대인들 중에 춘분점이 예를 들어서 영어로 뭔지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저야 천문학자니까 당연히 알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것도 영어 단어가요. 아마 여러분이 보는 순간 이 단어도 참 의미심장하거나 느낄 겁니다. 봄이라는 말의 형용사가 버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보다 멈추를 지 Needless 여기에 어떤 물건로 느끼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